뉴스 속에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립니다. 양방향 소통 뉴스, 댓글 탐구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이동훈 기자의 과학관 옆 동물원 시간에 호주의 마스코트 코알라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한 시청자가 코알라는 생김새가 곰과 닮은 것 같은데 코알라와 곰은 비슷한 종인가요? 하고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코알라와 곰이 닮은 것도 같은데 정말 비슷한 종일까요? 네, 호주 초기의 이주민들은 실제 코알라를 토종곰 또는 코알라곰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곰과 코알라는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코알라는 유대목 코알라과라는 고유한 종을 가지고 있고요. 유대목 동물 자체가 주로 호주 일대에만 살기 때문에 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생물학적 연관은 없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알았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얼마 전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가 촬영한 101식 영상에 미국 항공우주국 오늘의 천체사진에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한 시청자께서 101식 영상 신기한데 어디서 찍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디서 촬영하신 건지 또 위치 선정 기준도 궁금한데요. 미국 오레곤주 웜스프링드라는 곳이고요.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날씨 확률 그리고 그 다음에 접근의 용이성 그리고 그 다음에 장소가 얼마나 안전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느냐 분비지 않고 하는 것들 이런 기준으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일식이 이틀 전에 현장 근처에 가서 저희가 우리 사이트를 독립종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측 확률이 거의 85% 되는 점을 도달해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된 거죠. 오 그러셨군요. 꼼꼼히 조건을 살피고 관측한 덕분에 이런 멋진 영상을 찍으실 수 있었나요? 다음 댓글인데요. 얼마 전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를 식품으로 먹을 때보다 피부로 흡수했을 때 체내 더 오래 잔류한다는 연구 전해드렸죠. 하지만 업무상 영수증을 만질 수밖에 없는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마트 계산원의 업무 후 소변에서 비스페놀 A 농도가 작업 전에 2배로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영수증을 자주 만지는 분들은 꼭 장갑을 끼고 일하는 것이 좋겠고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도 영수증은 아이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야겠네요.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궁금해서 참을 수 없는 과학적 호기심들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댓글 탐구생활이었습니다.